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혜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권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출산 문제 조금 더 깊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워낙 심각한 문제니까요. 이게 심각한 문제니까 원인을 좀 제대로 알아야 성격 찰떡도 나올 것 같긴 한데 이제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육아도 할 당사자들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하나 나온 것 같아요. 이 설문조사를 심중 분석한 자료라고요. 네, 좀 청년 세대일수록 결혼이나 출산 그리고 육아를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는 이미 여러 조사들에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청년 세대의 속내에도 결국 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아도 될 만한 괜찮은 사회인가 여기에 사회에 대한 불신이 클 때 결혼과 출산, 육아를 포기하더라는 겁니다. 2030 청년 세대에서도 내 삶의 질이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 사회에 기회가 고르게 열려 있는 편이다. 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람일수록 결혼과 출산, 육아에도 긍정적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연말에 사회복지연구회의 개간지에 게재된 논문에서 성인 1,040명을 대상으로 지난 2021년 11월에 했던 설문조사에서 20살부터 34살까지의 미혼 남녀 281명의 응답을 다시 한번 추려서 심층 분석한 결과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전해 주시죠. 네, 일단 이 연구에서 이 미혼 남녀들을 세 개 집단으로 나눴습니다. 결혼과 출산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중요하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다고 보는 경우 이렇게 세 집단으로 나눠본 겁니다. 그랬더니 소득 수준으로 보면 결혼과 출산이 살면서 꼭 해야 하는 일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보다 최소 200만 원 이상은 벌고 있을 경우에 승산비가 8배 이상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승산비는 상대적인 확률을 계산하는 통계 용어인데요. 오늘은 그냥 확률이라는 말로 대체해서 지금부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미혼 남녀가 어느 정도는 소득이 있어야 꼭 결혼하고 아기도 낳아야지 생각하고 있을 확률이 훨씬 높더라는 거죠. 교육 수준이나 건강 상태로는 큰 차이가 안 보였습니다. 고용 지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대졸이냐 고졸이냐 또는 안정적으로 고용됐느냐 파트 타이머냐 이런 걸로는 별 차이가 안 보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응답자의 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그리고 우리 사회가 비교적 평등하고 기회가 공평하게 열려 있다고 생각할수록 결혼과 출산을 중요하게 여길 확률이 그렇지 않을 확률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아이가 노력하면 더 높은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자녀 세대의 계층 이동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결혼과 출산을 필수로 여길 확률이 그냥 중요하다 정도로 생각할 확률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계층 이동 가능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녀 세대의 미래를 밝게 볼수록 태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공감되네요. 남녀의 차이가 좀 크게 나타났다는 것도 좀 두드러지는 특징이라고요. 결혼과 출산을 필수라고 생각하는 미혼 여성은 4%에 불과했습니다. 남성도 필수라고 생각하는 것은 12.9%에 그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차이가 크죠. 결혼과 출산이 중요하지도 않다는 유형에 속할 확률도 여성이 남성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요. 기회가 공평하게 모두에게 열려 있다고 느끼지 않는 경우에 남성보다 여성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가 더 부정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산의 당사자인 여성들일수록 사회에 대한 신뢰가 낮을 때 출산과 육아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저출생 문제는 결국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대한 각오 없이는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 일자리 또 일과 가정의 양립 또 기회의 평등에 대한 뼈아픈 고민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다같이 공유해야 지금의 저출생 문제에 비로소 직면하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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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